제가 오늘 이 넥타이가 좀 부른 잭 기운 아닙니까? 사실 갖고 있는 넥타이 중에 부른 잭들이 많습니다. 멋있는 것들이. 부른 잭들이 많습니다. 멋있는 것들이. 또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는 새내기입니다. 총선 성립의 역할을 좀 제조국도선 챙기고요. 부른 잭들이 많습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있지만 엊그제 한 위원장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자리를 1시간 남짓게 대화를 사실 식사도 거의 못할 정도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저는 공감을 넘어서 요기투하했습니다. 오랜 만에 친구 정들었던 친구를 만났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었고 정치 경험이 정치 초보다 만나 뵙고 나니까 초호가 아니다. 5선까지 하셨으면 그만하세요. 6선도 해야죠. 이 정도 중진분들이 많이 국회의장 도전하시죠.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고 국회의장 되기 vs 국민의힘 후보로 겨우 당선되고 국회의장 떨어지기 국회의장 되면 어느 당이든 좋다고요. 정의장 괜찮나요? 정의장도 좋아요. 왜 그래요 진짜. 우리 국마당 다십니까? 국회의장 되면 국회의장 되면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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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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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